글자 도장으로 친구 이름 만들기 내가 좋아하는 우리반 친구의 얼굴을 생각하며 글자 도장으로 친구의 이름을 찍어보아요. 먼저 우리반 친구 얼굴을 그리고 이름을 써보세요. 알맞은 도장을 골라보세요. 도장을 다 찾았나요? 그럼 순사에 맞게 도장을 찍어보세요. 정말 잘했어요. 다른 글자 도장도 찍어볼까요? 친구들, 우리원에 갈 때 매는 가방이에요. 가방, 글자 도장을 찾아보세요. 다 찾았나요? 그럼 종이에 찍어보세요. 가방, 글자 도장도 찍어볼까요? 가방, 잘했어요. 다른 도장도 찍어볼까요? 친구들이 앉아서 공부하는 책상이에요. 책상, 글자 도장을 찾아보세요. 책상, 글자 도장을 찾아보세요. 다 찾았나요? 그럼 종이에 찍어보세요. 책상 햇빛을 가려주는 모자예요. 모자 글자 도장을 찾아보세요. 다 찾았나요? 그럼 종이 찍어보세요. 모자 잘했어요. 이제 친구들이 찍고 싶은 글자를 도장으로 찍어보세요.